13년 만에 여성경제활동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에 혼인과 임신, 출산뿐만 아니라 성별과 임금 격차 등의 근로조건도 출가됩니다. 앞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에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뿐만 아니라 성별, 임금 격차 등 근로조건도 추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범위를 기존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에는 경력단절을 주로 혼인, 임신, 출산, 육아에서 비롯한 것으로 봤다면 성별, 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 역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경력단절 사유에 추가했습니다. 또한 생애 주기별 여성 경력 설계 및 개발 상담, 경력단절 예방 등 고용노동부와의 공동 업무를 강화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